나 점프할게 어딨어? 하나 꿀질블라인인데? 딩플 같은데? 여기 있어? 너 얘 못 봤지? 그냥 지나가는데? 선생님 삑맞고 안쌌나 봐 기절이야 새끼랑... 새끼랑 약지 피고 해볼까? 여기 있다 피고 온다 이거 뒤에 차 차 뒤에 여기 있잖아 자 기절 자 기절 꿀짚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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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짚? 한 번 맞게 아 가줄게 아 야 꿀짚이래 자세 문제 자세 아 빠진다 형 쏘자 내려가도 했을게 하나 둘 1층 1층 오른쪽 1층 길도 콕 쳐 기절 기절 콕 할게 하나 나이스 기절 기절 나이스 패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패턴 일찍 출발하긴 했어 이번 쪽 맴돌다가 살았어 여기 있어? 어디 있어? 몰라 안보여 더 있는거 열심히 해봐 안 보였어 집밖에 있잖아 집밖에 따라할게 따라할게 나이스 다시 능선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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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뺏겼을수도 있겠다 이거 안보여? 기절이고 갔던거 안보여 아 기절 아 다 뛰었다 제가 여기 3번도 안보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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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가 박은거 같은데 끝났어 혼자 비웃할라그래 우선 이거 웹폿 2 2 1 1 1 1 1 1 1 2 1 1 1 1 1 2 1 2 1 1 엠만해 엠만해 커버해져봐 왼쪽에서 손 좀 바사야 바사고 집 애들이 라스트 같은데? 왜 여기서 온거야 여기 조심해 뒤로 힐 힐 나이스 이거 너무 양악인데? 배치라 그래 응 배치라